1. 이사회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2. 이사회가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2.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3.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 또 내게서 태어날 자선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4. 히스기아가 이사회가 이르되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5.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6.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을 불러 명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말편자 말발굽이죠 백개를 만들라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그 샘플 하나를 그 종에게 주면서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라고 합니다 주인이 떠나자 종은 열심히 일했고요 드디어 백개를 주인이 명하신 백개를 만들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종을 불러 다 만들었느냐고 묻습니다 종은 예 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합니다 편자를 쌓아놓은 곳에 가서 하나씩 샘플로 재워보던 주인이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데 샘플과 하나도 맞지 않아 이것 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종은 당황하며 주인 앞에 나아가 몸 둘 바를 모릅니다 종은 주인이 준 샘플로 똑같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그곳으로 두 번째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그곳으로 다시 세 번째를 만든 거예요 결국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던 것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고 결국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만들려면 주인이 준 샘플 그것으로 하나를 만들고 다시 또 그걸로 하나를 만들고 또다시 그걸로 하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차이를 알지 못해요 처음에는 샘플로 만들었지만 그게 샘플과 조그만 차이가 있을 때 만들어진 그것으로 또다시 만들면 그 차이는 점점 커지고 100개 정도를 만들 때에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크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4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아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아가 한 일을 알고 계시지만 히스기아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의 질문에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다고 대답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며 히스기아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가 이 보물을 다 모았다고 이런 무기들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아마 자랑했을 거예요 5절과 6절이죠 이사야가 히스기아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와의 말이니라 이사야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보물들은 바벨론 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당신이 자랑한 것 중에 남겨질 것은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려고 계획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교만의 유혹에 빠져 나라가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특별히 한 사람의 교만함이 한 사람의 부주의가 자기뿐 아니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 충격적인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이죠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희승이하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바 요하의 말씀이 줬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과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나라가 망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뿐 아니라 끌려갈 뿐 아니라 당신의 태어날 자손 중 몇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내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희승이하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내가 사는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 대한 불만을 아이들 앞에서 계속해서 했다면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교회를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들어서 알고 있는 교회는 갈만한 곳이 못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비난할 뿐 아니라 목회자를 비난했다면 자녀들 앞에서 그렇다면 자녀들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교회를 찾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 상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는 만났으나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몸부림하다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매일 경건하게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세우며 살 수 있는 거죠 희승이하는 위기를 건너고 나서 조금 마음이 느슨해졌어요 그러자 그 마음에 사단이 충동하였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비극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돌아보므로 내 삶이 우리의 자녀 세대의 본이 되고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늘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을 사는 동안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고 없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셔서 오늘의 내 걸음이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따라올 만한 믿음의 모습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고 없어서 오늘 하루도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복된 날 되게 하고 없어서 오늘 하루도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